1, 2, 3! 1, 2, 3! 내가 정말 친구지만 안 쓰러져요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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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주시겠어요? 잠깐 5초 셀게요. 예뻐요. 저는 인생구방입니다. 추석특집을 위해서요. 이거 한가위를 위해서 입에다 하는 건가요? 한 말씀 해주세요. 입에다 하는 겁니다. 당하는 얘는 뭐 문제야? 천천히 갑시다. 거의 다. 제가 길러지만 정말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이래요. 이게 정말 방송불량을 챙기기 위해서인지 도박인건지. 내부는 가슴 속으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너무 행복해. 너무 행복해. 나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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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해.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심을 잊지 마요. 긴장하지만. 긴장하지만. 아예. 아예. 안다. 안다. 심호흡하시고. 비자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직 안 났어요. 아직 안 났어. 때면 안 된다. 여러분. 5초 되면 편해져요. 야. 죽을 것 같아 인마. 아니 뭐야. 5초 되면 편해져요. 우리. 아. 침발하지 마. 침발하지 마. 아이고. 뽀뽀를 하셔야 되는데. 아. 싫어. 호라겔. 하나 둘 셋. 쌍화점에 쌍화 사러 들어갔더니 휘휘아비 내 손목을 잡떠이다 이게 웬일입니까? 아 괜찮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웃겨 이거 진짜 호비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진짜 흘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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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정말 이거는 흘렀다 흘렀다 가만히 있어봐 형제야 가만히 있어봐 털이 너무 진정성이 없잖아 형제야 사랑해 그리고 우리 뽀빠 한 번 사랑해주세요 그럼 응 응 멤버들끼리 열심히 하자 우리 형제야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볼까? 열심히 하자 야 이루니가 진짜 되게 팀 업 좋은 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가정해 봐 이제 좀 살판 난다 형제야 형제야 형제는 진짜 우리 이루니 사랑해주는거죠? 진짜 사랑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